안녕하십니까 수민내벌꿀입니다. 장수말벌집찾기 실전 1편에 이어서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양봉장, 이 사진 지도 속에 있는 양봉장에서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반대쪽에서 다시 먹이통을 설치를 해서 그 장수말벌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양봉장에서 반대쪽 방향에다가 제가 먹이통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통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었고요. 하나를 그 다음에 먹이통 여기다가 두 개를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대쪽에서 우리 양봉장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리가 한 630m에서 먹이를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먹이를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를 먹고 또 이쪽 반대쪽 자기네 집 방향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수말벌이 먹이를 먹어주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틀 동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장수말벌이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하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해서 반응이 없어서 다시 요 지도상으로 봐가지고 확인을 해서 요 지점에다가 제가 지금 먹이통을 설치를 한번 다시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도 여기가 여기 또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먹이통을 여기 여기 설치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 근방에 있다면 거의 100% 하루 이틀 안에 무조건 오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먹이통을 우리가 먹이통을 설치를 지금 한 곳에서 제가 우리 양봉장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날아갔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제가 먹이통을 설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먹이통을 먹고 이쪽으로 날아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 있죠. 이렇게 교차된 지점. 여기가 여기에 장수말벌 집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먹이통에 있는 장수말벌이 이쪽으로 날아갔다. 분명히 집이 여기 있다면 분명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주변을 관찰을 하면 장수말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산이기 때문에 한 250m 되는 산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은 쫓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산이 여기 정상이거든요. 한 250m라고 써 있죠. 이 정상에서 이 반대쪽에 지금 이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속에는 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가서 먹이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산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도 지금 산소인 것 같아요.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 한 군데, 이 두 군데 여기에다가 먹이를 설치를 하면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저희 양봉장에서 이 산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165m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11m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좀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날씨가 무척 덥고 비도 자주 오고 습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산에 그 우거진 산속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모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 또한 일도 많고 그래서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나중에 9월 중순 이후에 좀 시원해지고 그럴 때 시간 좀 나면 저도 이제 그때쯤 가면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올려서 요것을 추적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수말불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대부분 장수말불은 그 산하단이나 밭뚝 이렇게 그런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찾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 있는 것은 우리 산행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지 않은 이상 밑에서부터 추적해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관찰하기가 날아가는 것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다음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른 양봉장에 지금 장수말불이 또 날라와서 그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추적하는 모습, 지도를 보는 방법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장수말불이 저희 양봉장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벌통이 이곳에 한 200통 정도 있는데 지금 이 빈통에서 무슨 꿀이 조금 묻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얘가 정수말불이 이 빈통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빨아먹고 있길래 제가 만든 그 유인재를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석이 이 냄새를 맡고 먹게 됩니다. 장수말불이 지금 한 마리 더 날라왔습니다. 내가 만든 유인재를 한번 맛을 보렴. 장수말불이 이거 뭐야 이거 요상한 맛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유인재가 아래 이렇게 고여 있으면 좀 다리가 짧아가지고 저렇게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양을 올려주거나 가운데 저렇게 돌을 놓아주면은 그 돌 위에 앉아서 먹게 됩니다. 지금 이 장수말불이 다리를 딱 걸치고 저 옆에 있는 녀석 이거 먹다가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네요. 지금 이 주변을 대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저쪽으로 날아갔는데요. 저쪽 방향이군요.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수말불이 지금 나르는 거 보입니까? 지금 묵직한 몸을 이끌고 자기 방향으로 집에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제 눈에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 100m 이 앞에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산을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니까 대충 저쪽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구글 지도를 펴가지고 열어서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쪽 방향을 대충 알기 때문에 저 녀석을 추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듯이 저희 양봉장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곳인데 여기서 장수말불이 유인재를 먹고 저 앞에 바로 이 작은 동산이죠. 이 작은 동산 정확하게 제가 관찰했을 때 이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이 양봉장에서 먹이를 먹고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위로 넘어가면서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양봉장에서 이 나무 넘어가는 거리가 약 100m 정도 되네요. 100m 그러니까 이 나무 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관찰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해서 여러 번 장수말불이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했고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는 이 장수말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똑같은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다시 관찰을 해서 쫓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날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 반대쪽 여기 어딘가에다가 유인재를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유인재를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수말불이 날아가는 방향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도를 확인을 해서 그 지형을 대충 이렇게 좀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필히 봐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대충 이렇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러 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넘어가서 제가 먹이통을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